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손도 잡기 싫게 끈적이던 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다 바야흐로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보람 연예할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손도 잡기 싫게 끈적이던 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다 였습니다 낮에 덥다고 하는데 바람도 좀 불고 왠지 오전이랑 저녁 때는 선선한 가을의 기운이 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뜨겁고 습한 공기가 이제는 슬슬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야외에서 커피 한잔하거나 맥주 한잔하거나 루프탑 올라가거나 그러기 딱 좋고 집에서 그냥 방에 계시는 배텐러분들은 일단 창문을 열면 그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선선한 공기가 내 방을 환기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도 좀 느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혼커 혼술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공구구이님 고독의 계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화요일 여러분의 불편불만 사연을 소개하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하는 날입니다 남이춘 윤태진씨와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생방송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배성재 치고 들어오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하늘은 높고 성재는 살찐다 차단해주시고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게 보내시면 50원 길게 보내시면 100원 들고요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면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박카스맛 젤리 수수료 없는 문화앤 티켓에서 공연 티켓 남성의류 NS런던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난민구.com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성원 에드피아 포스코건설 동서식품 배제대학교 5588 대리운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리플밴드 방탄 꼭지 유유제약 명륜 진사갈비 족발 야시장 이브자리 일화와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 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 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달출 해커스 톡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낯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할 때도 낯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낯닝구 닷컴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낯닝구 닷컴 어머 너도 낯닝구 입었구나 장범준입니다 그래놀라송 들어보실래요? 아침에 식탁에 모두 뭉쳐있지 포스테레놀라 어떻게 뭉쳤을까 포스테레놀라 영양과 맛이 똘똘 뭉쳤다 통곡물도 우리 가족도 똘똘 뭉쳤다 포스테레놀라 딱 붙었네 뭐가? 경감선 새정거장으로 판교가 오포아시 예정으로 서울이 딱 붙었네 거기가 어디야? 수도권 신도시급 고산 태전지구의 중심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 견본주택 오픈 중 1577-0065 포스코건설 어머 초등학교랑 유치원 예정부제까지 딱 붙었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213님 개학한 중학생입니다 방학 때가 좋았네요 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곧 방학이 또 옵니다 겨울방학 나중에 직장 다니면 일주일밖에 안 줘요 1년에 쉬는 거 그것도 안 주는데도 많고요 7337님 친구네가 막바지 여름휴가를 가서 친구네 고양이를 일주일간 돌보게 됐습니다 설레요 요즘 이렇게 반려동물 잠깐 보호하려고 친구나 친척들에게 맡기는데 그분들이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보면 아무튼 잘 좀 지켜주시고요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6721님 29살 여잔데 배텐이 왜 이렇게 재밌죠 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괜히 나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메이저가 되고 있습니다 5700님 성재형 저 회사에서 실수했습니다 저 때문에 몇 명이 야근한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결국 회사는 계속 일을 시키거든요 계속 이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실수가 아니면 되는 거고 그때 가서는 나중에 꼭 근데 한 잔 사시거나 뭐 한턱 내시거나 해서 그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게 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채팅창에 퇴사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네 이분들은 원래 이렇게 얘기하고요 백아찹 양념 돼지님 성재형 어제 국가대표 명단 봤는데 이번 A매치 중계 하시나요 성재형 중계가 너무 그립네요 저도 중계가 너무 그립습니다 네 너무 그립습니다 예 하 중계 갈증 하 아이디가 근데 열받네요 백아찹 양념 돼지 차단해 주시고 이번 A매치는 아직 어디서 하게 될지 완전히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곧 정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임박했으니까 무슨 명단 발표됐는데 아직 중계 어디에 한지도 안 정해져 정지혜님 간만에 야근하고 육아 대신 맥주 회식 참여했네요 이제 슬슬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자꾸 집 주변만 맴냄 돌고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육아하기 싫다 일의 얘기죠 예 좀 더돌다 들어가시고요 날씨 좋으니까 9547님 뚠형 버스에서 배텐 듣는 사람 봤어요 새어나오는 익숙한 소리에 흠칫 돌아봤는데 당당하게 영상으로 보고 계셨어요 다행히도 비참은 아니었네요 라고 그래서 제일 대중적으로 터질 수 있는 게 비참이 아닌가 음 아무튼 요즘 버스나 지하철 또 택시 이런 데서 배텐 목격담들이 슬슬 들려옵니다 예 배텐 유니버스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땡튜브로도 공식적인 채널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프리서넌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딱 한 곡만 딱 한 곡만 더 부르면 안 될까요? 딱 한 곡만 이러면서 자꾸 노래방에서 네버엔딩 콘서트 하는 나미춘 같은 분들 난 술 안 취해 한 번도 술 취해 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술 취할 일이 없어 라며 술 세다고 부신 부리는 배디 같은 분들 그게 술버릇인 거 모르세요?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절대 실수하지 말자는 취지로 함께하는 대국민 불편고발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술 취해도 안 취해도 노래방 직진요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최근엔 언제 노래방을 가셨냐고 물어보면 어제죠? 아니에요 제가 이사한 뒤로 집 근처에 좀 근사하고 깔끔한 노래방을 찾질 못해서 지금 되게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약간 그 서치주니 불만족 상태다 집에서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제 스트리밍을 하다 터져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귀가 아팠을까요? 그게 너무 너무 막 한이 외쳐가지고 본인 힐링하고 남들에게 고통 주고 네 어차피 그 뒤주 안에서도 부르시잖아요 장롱 안에서도 부르시는데 그러니까요 이사하기 전에는 제가 장롱 안에서 불렀었는데 이사하고서는 들어갈 장롱이 마땅치 않아서 네 붓박이장이군요 이사한 것은 네 붓박이장이 잘못했네 시청자 고문 방송으로도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습하고 있는 노래방 최애곡 뭔가요? 제가 연습은 아니고 좀 연습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곡이 있어요 바다의 매드 I'm so mad 이거 제가 트로트에요? 아니요 아니요 가요예요 I'm so mad 이게 어떻게 트로트가 아니에요 I'm so mad 삐바삐바삐바 뿌바바 뿌바바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제가 연습을 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아 고통스럽습니다 I'm so mad 소맥이냐고 네 소맥으로 타달라는 거냐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지난 주말 춘트리밍에서 5초 노래방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큰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결승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해요 그래요? 네 많이 들어와주세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채팅창에 윤태진 오늘 미모 미쳤다 뭐 이런 게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따라 원래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 모자 쓸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아무 신경 안 쓰고 왔기 때문에 상대평가 들켰네 격주간 빈미춘입니다 네 격주 빈미춘 요즘 우리를 조련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너무 모자를 2주 연속으로 쓰고 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안 감고 왔죠? 물어보시면 안 감진 않아요 자 윤태진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8281님 고3 학생입니다 요즘 공부가 잘 안되고 침책인데 최악의 술주정입니다 술 먹고 노래하는 애 시비거는 애 업되는 애 우는 애 등 내 주변 최악의 술버릇을 가진 술주정뱅이들을 고발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받습니다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 챙겨드릴게요 윤태진씨는 술버릇이 있나?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저 저도 술버릇이 딱히 없습니다 저는 일단 좀 많이 마시면 자고 집으로 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귀가 본능 그리고 수면 본능 이 정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윤태진씨 보니까 2시까지는 쌩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히 뭐 사람들이 졸려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졸려서 윤태진씨 집에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죠 말똥말똥 그게 술버릇이라고 하면 또 그렇고 저희가 뭐 딱히 그게 없죠 제가 최근에 회식할 때도 다들 그냥 다들 본래의 그 성격에서 조금 더 업된다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막 술버릇이나 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주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제일 취한 것처럼 떠드는 분이 용국스님인데 실제로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떠드는 선을 넘죠 회식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원이 투 원도 해놓고 안 나와요 그렇고 뭐 굳이 뭐 조금 취기가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인물은 전 PD 초니 PD 굉장히 고성이 생기죠 고성 출신이거든요 고성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맞아요 나미춘 죽어! 내가 너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고 딱히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악의 술버릇 술주정 오늘 제보 많이 올 것 같아요 볼까요? 강효영님이 어느 날 새벽 3시경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무서워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경찰이래요 문을 열었더니 우리 신랑 양옆으로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우리 집은 5층인데 4층 가서 문 두드리고 번호를 막 누르고 난리쳐서 경찰에 신고 당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공동주택 대문이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층수 잘못 누르면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번호키로 돼 있잖아요 번호 삑삑삑삑삑삑삐오비오비오비오비오 엄청 무서워요 마누라가 번호 바꿨나? 이러면서 또 누르고 삐오비오비오비오비오비오비오 그러면 거기서 자던 분들이 되게 무섭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누가 도어락을 따려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조인종도 눌러요 안 열리니까 아 나오라고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당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대문들이 다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뭘 따로 걸어놓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안 하고 있고 아무튼 이거는 좀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덕화님 술 마시고 자는 게 얌전한 술벌시라고 생각하시죠?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제 친구는 몸무게가 0.1톤 이상 나가는데요 진짜 3명이서 질질 끌고 나왔는데 어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힘드셨겠네요 0.1톤이 아니더라도 술 먹고 그냥 완전히 뻗은 분들은 되게 무거워요 절대 그냥 두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기서 장군 차이가 나올지 몰랐는데 장군님이 딱 한 분 딱 한 분 인사불석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관병과 함께 그분을 양쪽 팔과 다리 쪽을 잡고 두 명 이렇게 옮기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9111님 제 친구는 술만 마시면 목소리가 10배는 커지는 것 같아요 야! 너! 마셔! 뭘 봐! 안주 좀 줘! 게임하자! 집에 가자! 그러면서 소리를 꽥꽥 찌르는데 죽겠습니다 창피해요 초닝 나미춘 주가! 맞죠 초닝 그러네요 안재진님 제 친구 술 버릇이 계산하는 겁니다 술 안 마시면 10원까지 더치페이하는 녀석인데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서 막 쏘네요 그래서 얘랑 술 마실 때는 술을 많이 먹입니다 술 마시고 쏘는 분들은 참 좋죠 그런 분들과는 친해적이 지내고 싶고 아무튼 그렇다고 많이 먹이면 너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친구 하자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무조건 강제 인싸죠 지갑 자려는 분들 물에 술 타자 술에 물 타자는 아니고 물에 술 타자라고 하시는 분 있고 최소한 달수형은 아니네 달수 씨는 굉장히 인사불성이 돼도 계산대 앞에서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정신을 또 귀신같이 차려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드세요? 뭐 많이 드시면 이제 혀가 엄청 꼬이고 아 그렇구나 예전에 한번 제가 새벽에 데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칼같이 계산을 하고 계셨군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계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이정복님 술 취했으면서 술 더 마시자고 졸라대는 사람 너무 불편합니다 죽자고 술 마시지 말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술 마십시다 그리고요 이종관님 저희 회사 과장님은 술만 드시면 늘 히드라 리스크처럼 침을 뱉으십니다 가게 바닥이나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침을 막 뱉으시고 신발로 부비적거리시는데 과장님 제발 매너 좀 극혐이죠 뭐 침을 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보인 진짜 자기 손해예요 침 뱉는 거는 호감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예전에 알고 지냈던 동생이 술을 마시고 침을 뱉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기한테도 침을 뱉고 자기한테도 자기 몸에도 뱉고 다른 사람한테도 뱉고 오우 막 그러고 막 질주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진상이네요 네 나랑 안 맞는다 라고 생각했던 남이 침 뱉는 게 멋있어 보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전혀요 그래서 침 뱉는 건 무조건 일단 비호감 정립 가능성이 높고 종이컵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종관님 이종관님 사연이었고요 박주연님 우는 거요 술 먹고 울면 달래지지도 않고 끌고 가려해도 끌어지지도 않고 최악이에요 울면 놓고 가면 되잖아요 자거나 쓰러진 사람들은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울면 두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마시는 경우에는 참 곤란하네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울었어요? 저희 엄마가 술을 드시면 전굴 여사님이 남이순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를 또 술을 되게 잘 드시거든요 어머니면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먹으면서도 근데 엄마는 울면서도 웃으세요 막 웃어요 울면서 막걸리를 드시면서 울면서 웃으시고 뭐라고 하면서 웃으시느냐 어디에 맞춰드려야 되는 거죠? 야 나 진짜 우는 거 최악이지 않냐?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나도 울기 싫다? 이러면서 막 역시 윤태인 씨보다 한 수위에요 모든 그 인생의 레벨이 울어서 술 마시기 싫다 이러면서 술 계속 드시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일류시네요 어우 장난 아닙니다 일류 전골 여사님 네 그런 스타일이세요 어 누난 맥주 먹고 그럴 거 같아 라고 하시게 있는데 윤태인 씨는 저도 안 울어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울진 않습니다 그냥 생글생글 하면서 계속 마시죠 네 무서워요 저 작은 몸으로 대체 맥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지? 화장실도 안가? 맞아요 그러고 하니까 화장실도 잘 안가네요 좀 이상하다 네 역시 대배우의 어머님 네 왜 이렇게 한이 많으실까요? 모르겠어요 딸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참고 지내온 세월이 많고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오세요 저희 어머님과 춘트리밍 막걸리 춘트리밍 한번 어떻습니까? 난리나죠 진짜 폭발할 거 같은데 난리납니다 정말 터질 거 같아요 엄마가 네 난리나요 어머니 전골여사님과 막걸리를 마셔왔습니다 차마 출연시키고 싶지 않은 느낌입니다 네 엄마를 보호하고자 알겠어요 통할 때까지 마셨다면 일단 몸도 안 받는다는 거고 다음날 네 다음날도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네 네 인간을 주차한다 인간을 주차한다 범블비 아닌가요? 날 주차한다 범블비라고 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선을 지키는 분이다 보니까 네 볼 빨간 사춘기의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불편한 사연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언론 고고 고릴라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특별한 커피 한 잔을 위해 카페오라를 찾았습니다 카페오라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을 채우고 영종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담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으랑미 카페오라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 10시경에는 제주산지에 강한 비가 오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모레까지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해안에는 20에서 60, 전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200mm가 넘게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때문에 천둥, 번개와 강한 비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인근의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최악의 술버릇, 최악의 술주정 사연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긴 사연을 보고 가겠습니다 장진현님이 보내신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제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요 걔가 20살 땐가 남친이 귀여운 여자랑 바람나서 차이고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술버릇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 전부터 주의를 주는데요 너, 오늘은 진짜 안돼 너 자꾸 그러면 나 집에 간다 야 걱정마 나도 입 아파 요즘에 안 그래 걱정마 걱정마 이래놓고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안 귀엽냐? 내가 그렇게 별로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너 귀여워 됐지? 그러니까 우리 딴 얘기하자 그래 그래 요즘 클라이밍이 유행이라며? 영어 엑시트 때문에 유행했다더라 그때 엑시트에 나오는 유나 너무 귀엽지 않냐? 그래서 말인데 유나 귀여워 내가 귀여워 나도 유나만큼 귀여워? 말해봐 어? 유나가 귀엽지만 오늘은 네가 귀엽다 치자 제발 그만 물어봐 그래 그래 딴 얘기하자 야 조만간 친구 집들이 가는데 뭐 사가지? 집들 선물로 화분이 좋을까? 수건 같은 게 좋을까? 뭘 사가야 친구가 날 귀엽게 느낄까? 나도 귀엽고 싶단 말이야 나 정말 안 귀여워 어? 정말 귀여워 됐지? 제발 그만 물어봐 그래 그래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게임이나 하자 게임 자 손 벼고 게임하자 자 안 귀여운 사람 접어 어? 나 접어야 돼? 나 안 귀엽지? 그치? 나 안 귀엽잖아 맞지? 나 너무 귀엽고 싶어 야 안 되겠다 나 짜증나서 집에 갈게 안녕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나 귀엽다고 말해주고 가야지 야 나 진짜 안 귀엽나봐 맞아? 나 안 귀여워? 저기요 아저씨 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그쵸? 사장님 저 정도면 귀엽지 않아요? 저기 동생들아 누가 뭐 좀 누나가 뭐 좀 하나 물어볼게 나 안 귀엽니? 솔직히 말해봐봐 나 귀엽지 그치? 안 귀엽다고 차일 정도 아니지 그치? 귀엽다고 해줘 술 안 먹으면 참 착한 애인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술만 마시면 자기 안 귀엽냐고 똑같은 질문 100번 하는 친구 최악입니다 아이스민트님이 라디오에서 술냄새 난다고 신문이 있고 배그 꿈은 뚠드네님 이럴 때는 고백해서 술 깨게 하자 고백? 고백하면 술 바로 깨죠? 어우 그럼요 바로 정색하면서 아 그럼요 나 안 귀여운 거 같아 정신 차렸다 야 어 나 안 귀엽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해 시그너스28님 매일 술 마시는 이유가 있었네 나미춘 술주정 연기 연습했나보다 귀여운 게 아니라 가여운데 가엿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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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로 다져진 연기력 예 아무튼 이게 그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그 도돌이표 네 네 리와인드 스타일 굉장히 짜증나죠 그렇죠 네 이런 스타일 본 적 있습니까?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저 같아가지고 술을 그렇게 막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취하기 때까지는 아 취하지 않는 친구들 그런가 은퇴중과 친구들 다 말술 뭐 안 먹고 싶은 애들 안 먹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막 나 귀엽지 귀엽다고 말해 말할 때까지 안 보낸다 약간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네 뭐 이러면 사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귀여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 네 네 듣기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애교 있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악의 술버릇 최악의 술주정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9953님 자기가 술 마시자고 불러서는 꼭 자기가 먼저 깔라대서 결국 제가 술값 계산하게 만드는 친구 불편하네요 음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입니다 9953님 너무 착하게 사시고 네 호구시고요 네 6548님 저희 선배는 술만 먹으면 저보고 라면을 끓여달라 합니다 인생 라면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술 먹고도 제 집 문을 따고 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해요 네 무섭다 문을 따고 들어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건 무섭잖아요 비밀번호를 공유했나봐요 자고 있는데 주온처럼 그냥 침대에 머리맡에서 라면 끓여줘 라면 끓여줘 어휴 무섭잖아요 야 이럴 때는 한강라면 끓여줘라 맛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죠 물을 엄청 타가지고 그러니까 한강라면 발길을 끊게 그 선배가 너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라면 끓여주고 갈래? 이런 느낌 자 다음은요 0703님 제 친구는 술이 많이 취하면 지나가는 아무차를 세워서 그 차 타고 집에 갑니다 히치하이킹을 술 취하면 하는 녀석이죠 또 신기한 게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걸 태워준다고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다? 응 너무 위험하군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못 태워 안 타야 됩니다 이거는 위험해 진짜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네 쇼미더금리님 술 마시면 ATM에서 100만 원을 찾아서 한 장 한 장 카운트한 뒤 다시 입금하는 인간 개수기 은행원 친구 돈 자랑하는 거네요 나 100만 원 있어 술 깨려고 하나봐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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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샌 다음에 다시 한번 입금 나 100만 원 있어 맞지? 이런 느낌 주지도 않을 거면서 네 닉값 하네요 쇼미더 금리 그러네요 채팅창 부러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와 부자네 와 100만 원이 네 그러면서 매일 밤 술 마시다가 자랑하느라고 천 원씩 천 원씩 수수료 나가고 그렇죠 어 그러네요 야금야금 그리고요 정지혜님 제 친구는 술만 취하면 자꾸 술집 메뉴판을 훔쳐옵니다 진짜 이러다 절도죄로 잡혀갈 판이에요 얼마 전에는 언덕에서 앞구르기 한다고 떼굴떼굴 얼굴 다 까졌대요 에휴 시집은 다 갖다 놔 술집 메뉴판 예쁘게 생겼나 보네요 이게 메뉴판 잘 만드는 진짜 이쁩니다 아 예쁘죠 예쁜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들고 온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음 무슨 태블릿 PC처럼 생각한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요 1361님 제 친구는 개를 키우는데 술만 취하면 족발뼈를 그렇게 챙겨요 음 아 강아지 주려고 착하네요 음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뼈 챙겨서 뭐 안아 갖다 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아는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그런 걸 아예 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챙겨줄 수가 없어요 아 뼈다귀를 안 근데 술 먹고 화장실 간다더니 그대로 강릉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학교는 수원이었어요 어 음 귀가 귀소본능이 이 정도까지 강릉까지 갈 정도? 강릉까지 뭐 타고 갔을까요? 택시? 네 설마 이분이 멀쩡하게 터미널 가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그렇진 않았겠죠 거기서 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술 먹으면 주사가 귀향 탈주 종강 종강한 거다 조기 종강 축제 때 종강 국토대장정 히치하이킹으로 간 거 아니냐 아 이 정도면 친구가 연어 아닌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갔어요 강릉까지 네 그리고요 1791님 저희 언니의 술 조정을 고발합니다 암만 재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좀비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진짜 당해보지 못한 분은 절대 모릅니다 맞아요 이게 술 먹고 술 먹고 잠대는 예 시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좀비가 제일 무서워요 맞아 자는 거 같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이러면서 갑자기 좀 잠이 들었다가 또 일어나고 맞아 맞아 술 깼다고 하면서 또 마시고 또 얘기하고 네 좀비 리핏 현상 제일 무섭고 네 그리고요 4855님 술에 취하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순댓국이나 해장국을 먹거나 편의점 컵라면이라도 꼭 먹고 헤어져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배가 빵빵해져서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꼭 얼큰한 거 맞아요 최고가 이제 라면인데 라면을 꼭 끓여 먹고 약간 얼큰한 느낌으로 몸을 좀 달군 다음에 자야 되는 분이 있고 어 저쪽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아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개운해지더라고요 새벽 3시쯤에 네 저희 선배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3차, 4차까지 가죠 새벽 2, 3시 됐을 때 열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스크림 집에 가야돼요 24시간 한 데가 꼭 있어요 또 오 저는 근데 먹는 아이스크림 딱 정해져 있어요 술 깰 때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손승현님 예전 직장 상사가 꼭 막잔을 앞두고 잔에 술이 안 남은 사람이 있다고 소주 한두 병을 꼭 더 시켜요 그게 또 남으면 한 잔씩 더 먹고 네버엔딩 막잔 너무 싫었어요 꼭 맞춰서 같이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술이 조금 이제 요번 병에서 끝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막전으로 한 번 짠 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죠 한 병에 30분씩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강일구님 술만 마시면 숨겨왔던 내 비밀 이야기 잊고 있었던 안셉 스토리를 술자리에서 다시 다 이야기하는 친구 정말 불편합니다 매번 사과하고 다음 술자리에서 또 그래요 이런 사람과는 비밀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실수하셨네요 비밀을 나누면 안 되죠 술 조금 남았을 때 애매할 때 물부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황재영님 제 전 여친 술 취해서 제 세차에 토했어요 천 시트였습니다 천 시트인데 저도 후배가 제 차에 토한 적이 있어요 그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효주 아나운서라고 말이다 아니 왜 실명을 걸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제 차에다가 토를 해가지고 집에 끌고 와서 다 씻기고 제 옷으로 갈아입혔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방송 공개 처형 그래서 제가 별명도 지어줬어요 오효주 아나운서가 어디 아나운서시죠? KBSN 아나운서인데 또 토하고 또 토한다고 해서 제가 오토토라는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지금도 귀엽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효주 아나운서 지금 굉장히 방송 잘하는 분인데 8월 27일 화요일 공개 처형 형작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 토토 오토토 기억해 주시고 기억나네요 채디찬이 오웩주라고 구했는데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때 윤태진씨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겠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뭐 전 직장에 대한 복수하는 거 아니죠? 전혀 전혀요 제가 귀여워했습니다 유라인은 무서운 게 없으니까 실명 공개를 막 하는구만 오효주 오토차 몰고 목동 출발 아하 채디찬이 이웃집 오토토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귀엽죠 토하고 또 토하는 어떻게 사람 던질 데가 없어서 배템에 던져요? 지옥의 악귀들에게? 좋아할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경쟁자 한 명 날아갔다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연극 해주면 네 채팅창에 DM으로 보내자고 하신 분도 있어요 오토토에게 그렇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셀럽5 안본 눈사입니다 눈치챈 분들이 많네요 이번엔 누구 신청곡이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신봉선씨 신청곡이었습니다 셀럽5 안본 눈사입니다 네 자 뚠뚠나미추님 지금 오효주 아나운서에게 톡 오면 대박이라고 했는데 생방중일거에요 지금 알러베 생방중일거에요 네 알러베 생방중이죠 아마 그럴거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주변 지인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전달할겁니다 네 멀쩡하게 지금 야구 여신으로 활약하고 있는 아나운서에게 귀엽죠 별명 토하고 또토하고 오토토 지금 채팅창에 그냥 바로 이웃집 오토토로라고 오토토로 됐어요 자동으로 토하는 오토토로 선배집 토토 오토토 선배집 오토토 전골여사님도 기억하신다면서요 네 다른건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제가 이름으로 말해도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어 우리집에서 토하던 그 친구 이웃집 오토토로 이렇게 차에 한번 집에 한번 이렇게 야 실수 한번 했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채용당하게 된거에요 아 그래도 네 귀여운 별명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 뜻은 모른척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 다섯번 토해서 오토토인가요? 물어보시는데 성이 오십니다 성이 오십니다 예 KBSN에서 방송 제일 잘하는 분인 줄 알겠죠 네 똑똑해요 자 다음 최악의 술버릇 소개해주시죠 네 허태진님 술먹고 새벽 3시에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사람이 꼭 있지 않나요? 라고 받을 때까지 가볍게 차단하면 되죠 아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 바지 같은데 제 바지가 지금 좀 얇거든요 네 근데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넣었더니 눌리죠 허벅지가 눌려가지고 맞아 맞아 전화가 잘못 간 적이 있더라구요 조심하세요 심지어 두 번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해할 것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적이 있으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출된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없지만 네 조심하세요 아 배벅지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살이 많아서 그래요 살 때문이 아니라 바지가 얇아서 그런 거라고요 네 다음은요 나좀 살려줘님 술만 먹으면 술집 맥주잔을 귀에 대고 전화하는 친구 있어요 환청이 들리나봐요 음 여보세요 이렇게 맥주잔에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한잔 더 네 다음은요 7470님 선배가 있는데 술자리에 본인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전부 부르는 술버릇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도 끝끝내 나오게 해서 서로 어색한 자리 만드는 네 그 아비터형 술버릇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또 이렇게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저희는 선배들이 꼭 그랬습니다 본인들의 인맥을 과시하고 싶어서인지 음 야와봐 나 후배들하고 먹고 있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되게 훌륭한 선배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항상 자기소개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아비터형 리콜형 그리고요 윤정환님 친구 한 명이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더니 이차로 자리를 옮길 때 야야 내가 달리기 진짜 빠른 거 알지 내가 뛰어갈 테니까 니들 택시 타고 먼저 가 라고 잡을 새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먼저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5분 후쯤 정말 빨리 도착하더군요 야 나 진짜 빨리 참을 토하다 택시 타고 바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같이 오지 아 술 마시고 뛰면은 속 뒤집어져요 왜 이런 허세 부르지 마시죠 네 볼트빌런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빌런 네 내가 택시보다 빨라 이런 식으로 진짜 빠른 빠른 엔딩이죠 박재호님 취하면 끊임없이 안 주며 술이며 무한으로 흡입하는 친구여 다들 배부르다는데 혼자서 더 시키자고 다른 데 가서 더 마시자고 싫다고 우린 배부르다고 저 좀 찔리네요 제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맞아 맞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시죠 그리고 또 많이 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시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도 박펠레 박문성 위원이랑 또 소외 아버님 셋이서 배탱 끝나고 잠깐 네 소외 아버님이 조금 그 전에 봤을 때보다는 통통해지셨더라고요 많이 드셨고 네 안주를 계속 시키세요 막 그냥 얘기 막 하다가 떨어진 것 같으면 또 시키고 미안한데 좀 더 먹을까? 오 어제 아주 행복하게 팽버지와 함께 네 마셨고요 다음은요 0257님 저희 팀 대리님은 술만 마시면 강제로 야자타임을 시작합니다 부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야 술 안 따르냐? 하고 막내인 저한테는 무릎 꿇꿇 절을 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릎 꿇꿇 절을 하는 건 뭐죠? 재밌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밌으려고 하는 게 부담을 두 배로 주는 거잖아요 네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많았죠 이제 술잔 본인 술잔 비었는데 본인이 따르면은 뭐 재수없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꼭 남이 따라주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야 심심하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야 바쁘냐? 뭐 이런 식으로 야자타임 할 때 야자타임 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술잔이 비었는데 왜 안 따르고 있냐 아 바쁘냐? 이런 식으로 오 네 안 바쁜데요? 그럼요 그래요 지켜보는 거 꿀잼이긴 한데 다음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중용님 남이춘 때문에 지금 오효주 아나운서 인별그램에 오토토가 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본인이 잘 처리하시고요 네 끝나고 연락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미안한데 우리 배제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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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누구마도 서울은 배제학당 서울은 배제학당 대전은 배제대학교 대리운전 부를 때 출발지 설명하느라 힘드시죠? 5588 5588 대리운전이 도착지만 필요한 시대를 엽니다 앱에서 전화시 출발지는 자동 도착지만 알려주세요 5588 5588 누르기 딱 좋아 배치수 대리운전 5588 5588 누르기 딱 좋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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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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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안녕하세요 베르구 조연입니다 수풀 대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 야시장 송!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뜯고 반 찍고 반 찍고 반반 전을 찍고 찍고 반 먹고 반 먹고 반반 맛국수 먹고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 야시장 조인성입니다 딱딱한 바닥에서도 푹신한 침대에서도 몸의 곡선에 따라 체합을 나눠주는 2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대한민국 타퍼의 시작 2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이제 타퍼도 구스도 2부자리 시그니처 전국 2부자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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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리프팟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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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리프팟 방탄꼭지 방탄꼭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홍삼 세상에는 수많은 홍삼 브랜드가 있습니다 홍건강 직접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여 제품에 관한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이제부터 홍삼은 일화 홍건강 건강인 홍건강 제조 및 판매처는 일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우원재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주세요 네 남해제 벨루르는 사연 보내주신 강효정님 막잔빌런 손승현님 천시트의 피자를 봤다는 황재영님 야자타임 보내주신 0257님 100만원 세던 부자 사연 보내주신 쇼미더금리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춘트리밍에 오효주 아나운서 초청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문자 보냈어요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사과 같다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 주제 눈이 불편한 맞춤법입니다 계좌 계좌번호를 계좌번호 이래라 저래라를 일해라 절해라 구지를 구지로 등등 뭐 혹은 들리다 틀리다 다르다 가리키다 가르치다 같이 잘못 쓰는 말 자꾸 눈에 거슬리는 불편한 맞춤법을 제보해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들어와서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선물 챙겨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무쌍 찍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법 빌런들 제가 다 박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끝곡 네 끝곡은 프리스타일의 Y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해외에서 데이터 굽을 땐 와이파이 토시락 FM 107.7메가헬츠 SBS 파워 FM입니다 HLSQ